경북 동해안 시군과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지역 대학이 선정되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 울진군, 포스콜딩스, 에코프로비엠,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포항공대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에 행정재정적 지원과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인적, 물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약 30개 대학을 선정해서 대학 한 곳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